오늘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회 센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지금 이 시대까지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선교적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모 교회고 또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유대인과 더불어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였고 또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듯이 바나바와 또 이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로 이제 파성을 받음으로 이방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남기신 바로 이 선교 언약을 사실적으로 실현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대의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는 점진적인 구조처럼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부터 8장 3절은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파했던 말씀이라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1장 18절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막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자 절대 미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소인 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명칭을 얻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정도로 인식이 될 정도로 그 의미가 많이 태색이 되었지만 그리소인은 바로 그리소에게 속한 사람 너를 보니 꼭 그리소를 보는 것 같고 너를 보니 정말 그리소가 있고 너를 통해서 정말 그리소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야말로 그리소에게 생명을 건 사람 그리소를 닮은 사람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명인스러운 명칭이 바로 그리소인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그리소인이라는 용언인 신약성경이 세 번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등장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 첫 등장을 하고 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와 이 바울의 대화 속에 아그리빠가 얘기를 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소인이 되게 하려 하는 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소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세 군데 성경구절 그리소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바로 이방인들이 그리소인들을 향하여서 불러준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소인다운 그리소인으로 서가며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초월적 축복의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선교 마인드입니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로 또 구부로로 안디옥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순교와 박해는 우려 복음의 확산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려 안디옥이라는 새로운 선교의 중심 도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본문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 50만 명의 상업 도시였고 전형적인 이방 도시였고 또 로마 제국에서는 세 번째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아직은 유대교적인 전통과 예트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1장 8절에 선교 마인드를 가졌던 일부가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어진 거죠 이들은 예루살렘의 어떤 사도들이나 또 어떤 중치적인 역할을 했던 중직자가 아니라 바로 구부로와 구레네 출신의 무명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저는 이 본문 20절 말씀이 이것이 헬라파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흘러흘러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참 복음이 선포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 이방인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그 결과 속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의 2, 3채 선교 역시 하나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누구는 복음을 받을 대상이고 누구는 아니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을 대상이요 디모델에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우리 예원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우리 예원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36년 전 선교라는 두 단어를 붙잡고 출발한 교회입니다 해외 전도 캠프 역시 이제는 그 영적 지경과 시각의 패러다임을 더 넓혀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선교지를 향한 정탐 캠프 그리고 새로운 선교 망대를 세우는 개척선교 그리고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250만의 그 다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민족을 살리는 다민족 캠프 등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적인 흐름을 속으로 여러분 같이 들어오셔서 2, 3, 7 나라 살리는 선교 마인드를 또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선교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현장 선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훈련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부흥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 저게 정말 사역자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면서 이미 자신이 오기 전부터 주의 손이 함께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 이거는 내 스타일로 목회할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그 현장 본 거거든요 자기 스타일에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고 나는 초력자의 역할만 감당하면 된다 그래서 했던 게 뭐냐 성도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올 수 있도록 건면하는 사역입니다 본문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자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값을 하듯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또 사도인들 사장이 아시다시피 공동체의 피로를 보고 자기의 지갑을 열었던 그야말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던 자들이거든요 그만큼 섬겼던 자들이고 또 사올을 믿어주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더해지고 이제 바나바가 파송된 이후에 더 큰 붕의 열매가 일어나면서 바나바가 왔을 때 이제는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함께 교회를 섬길 그 동력자를 찾게 되어지면서 떠올렸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그의 고향이었던 고향이었던 킬리기아 다수의 피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찾아가서 바로 이 안디옥으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이처럼 바나바가는 적재적소의 일꾼을 보는 눈이 열려있었고 또 본인이 세웠던 어찌 보면 본인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 본인이 지금 선임으로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동등하게 동력자의 자리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해서도 안 되고 혼자 할 수도 없는 것 함께 더불어 동력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지도자에게 1년간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리소인이라 불려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소인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리소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에 이제 IAN이라는 전미사가 딱 붙은 겁니다 어디어디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리소인은 그리소에게 속한 사람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소인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소라 정확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리소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그리소로 결론 내린 사람 그런 자들이 그리소인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몇 번 나가도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그런 수준 말고 자 그리소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무수히 많은 왕들과 선지자 제사장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리소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림 없이 불안정한 왕들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런 자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예수가 그들이 기다려온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소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소인 그야말로 그리소로 결론 내리고 그리소만 생각하고 그리소께 생명권자 낮에는 그리소를 위해 일하고 밤에는 그 그리소를 꿈꾸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나의 말과 삶으로 그리소를 전하는 사람 성경은 그려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역시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 말고 학습화되고 이론화된 그리소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리소께 속한 자라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당시 로마 군대는 장군 이름 뒤에 이 IAN 스펠링 이 정면사를 딱 붙여서 거기 속한 군사들로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시저의 친이병이다 라고 하면 시저 리온 시저의 군사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IAN이라는 크리찬 할 때 IAN이 딱 붙지 않습니까 C-H-R-I-S-T IAN이 붙었을 때는 크리찬 하면 그리소의 군사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크리소의 군사로 부른받은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크리스도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던 시대에 사실은 정작 안디옥교의 제자들을 현장의 불신자들은 크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디옥교의 제자들이 크리스도의 향기를 바래했던 것이고 그만큼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 믿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불려줬던 이 명칭이 2000년이란 시간 동안 지금까지 변함없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진정한 성경적인 이 의미를 사수하는 책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집중적으로 1년간 훈련 받으면서 그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크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 제가 아무래도 새가족 사역을 하다 보니 새가족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수십 년 교회에 닿아서 차원이 아니라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훈련 받느냐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 새가족들도 제자로 세워질 수 있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신화생활은 우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방향이고 내가 어떤 말씀으로 양육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1년간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단순한 성경 공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특심은 있었지만 사실 복음 몰랐거든요 거기에 복음이 덧입혀지니 그가 알았던 모든 이 구약의 성경들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기가 막히게 이제 삼오오직의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바울을 통해서 안두기의 제자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제자가 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 양육되는 자들 역시 여러분과 같은 제자로 재생산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인 타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또 많은 영혼들을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는요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나도로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같은 제자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은 기독신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때문에 핵심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마 앞에 어를 날려버리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굉장히 교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당당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셨고 바나바는 치유하고 또 위로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이러한 동력과 각자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플랫폼은 뭐니뭐니 해도 모든 예배와 훈련은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질 때 그 안에 경관 망대로 세워질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비로소 현장 가운데 영직인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배와 훈련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원을 와서 진짜 3년만 진짜 올인하고 한번 집중해봐라 정말 말씀과 훈련 속으로 들어가 봐라 제자된다 라고 늘 단임 목사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세가족과 장결자의 예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말씀 들려지면 끝나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순간 흑은 무너집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것을 사단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딴 건 다 해라 그러나 말씀만 들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분이 정말 세가족과 장결자의 예배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발리예원교회 어제 현지에서 생산계 또 녹화가 된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발리예원교회 역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안디옥교회로 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랩너트 사역 또 미디어 성교 또 RTS가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2, 3, 7 선교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란 그야말로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은 급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손흥민 축구선수 어떤 클래스냐 월드 클래스입니다 월클입니다 월클 세계적인 수준을 말할 때 우리는 월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교회 제자들 영직인 월클인 거죠 전 세계를 품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냥 내 교회 부흥하나 내 지역 내 가족들 내 먹고 사는 수준에 머무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우리 역시 클래스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그 통로가 바로 3인 1조를 통한 3운동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보금화라는 장기 프로젝트를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 3, 7 나라 5천 종종 이 미종종 보금화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클래스는요 월드 클래스입니다 이미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막혀 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디옥교회 제자들처럼 여러분들께서 52주 광단과 24 되셔서 그리소인다운 그리소인으로 너를 보니 정말 예수 믿고 싶다 너를 보니 기독교가 다 개독교는 아니구나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예수 믿으면 이런 형통의 복을 드리고 정말 이런 축복을 누린 자들이 있구나 여러분들 그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그리소인으로 성경적 그리소인으로 현장에서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